동해안 대표 어종인 가자미는 1년 내내 잡히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지금 이 시기가 제철입니다. 올해는 특히 어획량이 크게 늘어 산지 가격도 많이 내려서 활기를 띄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MBC 이다은 기자가 가자미 전국 최대 위판장인 방어진항에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배들이 속속 항구로 들어옵니다. 동해에서 갓 잡은 가자미를 담은 상자가 쉴 새 없이 옮겨지고 한쪽에서는 분류작업에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잠시 뒤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사 진행 소리에 맞춰 전국에서 온 중도매상들의 손이 바삐 움직입니다. 제철 맞은 가자미를 좋은 가격에 가져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나무상자 하나에는 21kg 정도의 가자미가 들어있는데 겨울제철 하루 기준 1,000개에서 많게는 2,000개 상자까지 낙찰됩니다. 바닷물 수온이 내려가면서 어장이 형성돼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루 2, 3톤 하던 어획량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100상자 정도 잡았으면 이번에는 지금 320상자 잡아가지고 가자미는 연중 잡히지만 찬바람이 불어 수온이 떨어지는 이맘때부터가 살이 쫄깃하고 단단해 가장 맛이 좋습니다. 어획량이 늘면서 산지 도매가격도 떨어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격대가 2년도에 비해가지고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겨울 제철에 맞은 싱싱하고 영양만점 가자미 비판으로 동해안 항구가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